오빠 은근히 인기 많아요 그런 애들이 개 산책하다보면 여자애들이 어 귀여워 몇 살이에요? 그러면 32살입니다 충성화했어요? 아닙니다 깔끔합니다 왁싱했습니다 자 오늘 서리랑 함께할 출연료 전쟁 출연료를 뽑아왔죠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출연료를 직접 서리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5번 돌리겠습니다 근데 2위 5번 나왔다 그럼 5만 원 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첫 번째 돌림판 출연료를 사소하라 게시판을 돌려주세요 게시판이요? 아 게시판 게시판 돌리면 어떡해 토니사이에 돌려돌려 돌림판 돌림판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천 원 다시 힝힝힝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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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지금까지 개 단 거 받아 한 번 더 남았죠? 지금까지 51만 원 이선이가 받아갈 수 있는 최대 7년이여는 으이마 으이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50만 원 와 어떻게 10만 원 이어가 않나오냐 이렇게 오케이 첫 번째 게임이니까 깔끔하게 5만 원으로 갈게요 5만 원 투명 아크릴판에 저희가 무언가를 넣어왔습니다 개실어 그런 거 너무 싫어 진짜 어지러워? 약 발라 놨어요?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살아있는 건 아닌가 보다 접시에 있어? 막 산낙지 이런 거 아니야? 10초의 시간을 닭가슴살? 닭가슴살이다 이거 안대를 벗어주세요 정답은 닭가슴살 아아아아아아아